말 안 듣는 청개구리 아들 청개구리는 일부러 반대로만 해서 엄마 개구리의 애를 태웠어요 하루는 공부를 하였어요 그러자 아들 청개구리는 크게 울었어요 굴게 굴게 청개구리는 너무나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개구리는 병이나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저 녀석은 무슨 일을 시키면 언제나 거꾸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했어요 얘야,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시내가에 묻어야 한다 시내가에 묻어라 하면 거꾸로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개구리, 개구리! 나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하며 슬프게 울었어요 너무나 후회스러웠지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인 만큼 꼭 지켜들어야지 하며 엄마를 시내가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늘도 슬펐던지 비가 많이 내렸어요 큰일 났다! 개굴개굴! 큰일 났다! 개굴개굴!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겠네? 어쩌면 좋아? 그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내리면 울었어요 시내가에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하며 한없이 우는 것이랍니다 청개구리 청개구리를 비가 내리고 통ضenschaft 펜기 shorten 열의 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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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s 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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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